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로 부끄럽게 할 양 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가난하고 힘이 없던 나라가 크게 부강하게 되음을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시켜주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승부원께 애를 사랑하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5중 복원과 3중 축복의 복된 말씀과 4창원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방해장 목사님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의 새로운 부응을 위하여 3040 예배의 새로운 출발에 우리를 부르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3040 특화 예배를 통하여 젊은 세대가 더욱 큰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큰 소리로 불을 지져 기도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장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며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거 도와주옵소서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귀한 예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즐거워 찬송하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찾아와 예배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나사렛 선가대와 남녀선교회 3040 봉사팀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오며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rasp 곰팡 우리의 묘 inferior 우리의 이것을 전광에 하시라 강요하는 숙명의 흥한 아멘